왁크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서퇴입니다 오~~ 누구였어요? 누구야? 아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쉬운 수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중국 멤버들은 중국어로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맞게 봐주셨는데 저희 무대 끝까지 즐겨주신 거죠? 아 역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시비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의미를 만날 때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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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를 만들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가 예측에서 이제 아쉬운 세트스틱을 오늘 여기서 출발하면서 너무 펜성돌물 영원하구요 많은 무대들도 정말 즐기는 무대들 많이 받았습니다 끝까지 질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이게 승희입니다. 네, 오늘 참아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만나기 때문에 정말 반갑고 눈에는 조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쭈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방송을 해주세요. 오늘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그 멤버들 멤버들 너무 잘 춰서 부담스럽네요.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과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랑 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구 주구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EXO의 레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주구 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주구 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주구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양세연입니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한참 저희한테 많은 관심 아저씨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한 그녀를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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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오늘 무대가 또 이렇게 팬석이랑 반격석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아쉽죠? 저는 어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만큼 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뵙게 더 열심히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어 남의 공연도 잘 지켜보시고요 어 여러분 함께 계시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트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엔스트로 하게 됐는데요 아 응원해주셔서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오늘 말 많이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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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엔스트로 오늘 엔스트로 진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어 응원하고 우리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응원하고 연습해 오셨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삼계인우 씨를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삼계인우 씨를 사랑합니다 아 뭐야 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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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up . 와 으 aces 여유라 스톱 에 문 네 이어 이어 희 연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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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